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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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오늘 토론은 팀전으로 진행되고요 토론이 시작되면 각 팀은 돌아가면서 논리를 하나씩 펼치게 됩니다 상대 팀에서는 논리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며 반박에 반박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주제들을 촬영 30분 전에 뽑기를 통해 각 팀이 어떤 주장을 펼칠지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자,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3개, 손 3개 아, 이거는... 저희가 손 3개를 뽑았죠? 왼쪽 팀이 손 3개, 오른쪽 팀이 눈 3개인데요 자, 토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논리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? 네 자, 오른쪽 팀부터 저희 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팀명부터 제대로 정합니다 아, 네, 팀명부터 정할까요? 자, 팀명은 좋습니다 논리 나이신데 오른쪽, 왼쪽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급스러운 단어가 뭐가 있죠? 시간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, 형, 오늘도 뭐... 일렉트로닉 퍽 프로블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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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저희 팀 이름 정해줬습니다 네, 정해주세요 네 인텔리젠트 자, 인터폰 인텔리젠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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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라고? 인텔리젠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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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인텔팀으로 할게요 인텔리젠트 저요, 부릴때 같이 죄송한데 인터스텔라를 해주시면 안됩니까? 알겠습니다, 인터스텔라 감사합니다 대충 그래도 느낌이 고급스러우니까 인터스텔라 팀으로 와 자, 왼쪽 팀도 팀 이름을 바꾸시겠어요? 저희는 현재 현재 팀이요? 알겠습니다 아, 현재 팀 아, 현재 팀 인터스텔라 팀부터 원리를 펼쳐주세요 네, 일단은 인터스텔라 팀은 먼저 네, 네 우리 디노 가문 해보겠습니다 자, 여러분 눈 세 개 네네네 손 세 개보다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 자, 왜냐? 눈을 어디다 둘 수 있을까요? 어디다 둘? 마음대로 둘 수 있어요 어, 그렇죠 제 마음이잖아요 제안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눈을 바깥이 아닌 제 몸 안쪽으로 넣는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? 되게 따가울 것 같아요, 눈이 아니죠 제 몸의 위, 간, 십이지장 모든 곳을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간이 안 좋다 바로 병원 가야지 바로 알겠습니다 자가진단도 가능하고 너무 다양한 근데 의료적인 세 개가 최고입니다 의료적인 지적 그런 게 없으면 반박합니다 자, 결국 논리를 다 듣기 전까지 이렇게 반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, 그런가요? 네 페어플레이를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페어플레이를 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누구시죠? 굉장히 페어플레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보시면서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경은 안경은 없으시죠? 네? 무슨 불만 있으신가요? 저희는 일단 말씀드리는 건 디노 씨가 말씀하셨던 거 자가내시경을 할 수 있다는 거 자가내시경을 할 수 있다는 거 자가내시경을 할 수 있어요 자, 현재 팀 반박 부탁드립니다 일단 눈이 위에 있다면 위밖에 보지 못하고 그렇죠 간에 있다면 간 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간 보지 마십시오 의사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게 흥분하지 마세요 종양인지 위엄인지 어떻게 아실 겁니까? 모릅니다 그렇다면 손 세 개의 장점은 뭘까요? 아 네? 그 분은 제가 살포시 한 번 얘기를 해드려 혹시 나가시죠 네 뭐 아 뭐 나가지 않아도 그냥 나가세요 자 여러분 컴퓨터 게임 좋아하시죠? 어 네 좋아합니다 컴퓨터 게임 할 때 옆에 막 이렇게 컵라면 막 이렇게 쌓아놓는 걸로 압니다 어 네네네 근데 막 이렇게 컴퓨터 게임 하다가 흐름 끊기시는데 너무 배고파 네 근데 컵라면 먹고 싶어 네네네 여기 갑자기 한 손이 이렇게 있어 오 손이 그렇게 깁니까? 아 뭐 길죠 손이 길죠 짧게 나는 거 아니에요 네 멤버들 짧습니다 손은 팔로 인정합니다 손이 좀 짧습니다 어쨌든 게임하다가 흐름 끊기지 않겠다 먹고 오 오 네 그 부분이 좀 굉장히 편리하고 손이 많으면 자 젓가락 게임 젓가락 게임을 선택지로 유리합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 묵지파 다 낼 수 있어요 말이 돼? 빨리 되죠 정숙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 오는 날에 짐을 한가득 들고 우산을 하나를 더 들 수 있습니다 오 좋지요 짐을 한가득 들고 핸드폰을 보면서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가수지 않습니까 팬분들께 하트를 날려드리죠 손하트가 3개가 갑니다 야 만약에 팔이 3개가 갑니다 엉덩이에 있다면 간이 의자도 가능합니다 간이 의자 그렇죠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엉덩이에 달려있다 도겸씨 예 뭐라고요? 손이 엉덩이에 달려있다 간이 의자로 간이 의자 손이 엉덩이에 팔인거죠 팔인거죠 네 엉덩이에 팔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아 이게 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편안하게 먹는 제가 지금 팔이 여기 달려있어서 그런데 사회자님 의견이 있습니다 네 손이 3개일 때 얼마나 편한지 제가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누워있을 때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핸드폰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신가요? 두 손을 다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누워있을 때 떨어뜨리기 쉽기 때문에 네 그렇죠? 하지만 손이 하나가 더 있다면 손이 말할 3개라면 간지러운 곳을 긁을 수 있습니다 오! 만약에 핸드폰을 하다가 엉덩이가 가려워요 엉덩이가? 엉덩이가? 아니 저희는 엉덩이를 가려오는 적 없죠 어디가 가려주시지 않나요? 등이 가려울 수 있죠? 등이 가려워 등을 긁으실 수 있어요 등이 너무 가려워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은 끊기 싫어. 그런데 손이 하나가 더 있다면? 등을 긁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도겸 씨 손이 안 유연하면 어떡하죠? 그럼 못 긁는 거죠. 자, 같은 팀 공격 금지입니다. 반박하겠습니다. 반박 듣겠습니다. 자, 뭐 호시 씨 의견 잘 들었습니다. 게임하다가 옆에 라면을 먹는다고 하셨죠? 근데 화면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 손은 라면을 어떻게 찾는 거죠? 눈 하나가 더 있어야 찾는 거 아닙니까? 지금 눈이 두 개가 있다고 눈 하나는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있나요?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눈이 하나가 더 달려야 이렇게라도 먹을 수 있죠. 아, 눈이 여기 달려있는 건가요? 이렇게라도 먹을 수 있죠. 그러면 눈 세 개 손 세 개가 딱 적당하게 그렇습니다. 자, 현재 팀 정수 켜주세요. 그리고 하트 세 개. 하트 세 개보다 일단 팬분들과 눈을 보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. 눈 세 개가 달리면 팬 여러분들 더 많이 볼 수 있죠. 자, 우리가 돌출무대 나갔을 때 뒤에 팬분들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? 앞에 인사드리고 뒤에 인사 한꺼번에 드릴 수 있죠. 눈을 아이컨택을 띄워 드릴 수 있죠. 손을 이렇게 흔들면 됩니다. 눈이 근데 뒤에 있다고 한다면 머리카락이 가려지지 않습니까? 머리카락을 열어야죠, 이렇게. 꼽수님. 제 의견을 한 번만 들어보시죠. 근데 아까부터 저분은 누구세요? 저분은 누구이시죠? 이 분은 관리학과 부흥관 교수님. 아, 부흥관리사무소. 여러분들의 의견 속에는 모숨만이 담겨있습니다. 인생의 편의만을 찾는 듯 하면서도 사람의 진심은 참을 수 없었죠.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장점. 하트 세 개로 날 수 있다. 하지만 저희의 의견은 눈. 아이컨택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? 사람이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것. 그것이 바로 눈빛 아닙니까? 그렇지! 눈을 보지도 않고 손 하나 다 달렸다고 하트 달리더니 기분이 좋습니까? 잠시만. 사회자님 기분 좋습니까? 보지도 않고. 시청자분들 기분이 좋냐고요. 봐봐요. 눈을 보고 하트를 나뉘는 게 훨씬 100배, 1000배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이 발표를 하는 이 순간에도 부흥관은 눈을 보고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눈으로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. 오로지 진심을 담아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게 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2위 있습니다. 일단 부흥관 씨의 의견에 반박을 하는 게 부흥관 씨는 지금 팔이 두 개가 있다고 한 손은 이쪽을 보면서 팬을 마주하면서 하트를 날리고 한 손은 그럼 다른 데다가 이렇게 아니 아니요. 헛손을 하시나요? 아니요. 여러분이 얘기하시니까 안 하시죠. 손이 세 개라고 팬분들을 보고 두 손을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팬분이 계실 때 눈빛을 마주 보고 눈을 마주 보고 세 개를 드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. 그 뜻이었어요? 네. 그 실험은 또 나쁘진 않은데 잠시만요. 자, 왼쪽 팀 일단 연결을 이야기해봅시다. 그런 설명이었고요. 팔이 여기에 달려있지 않고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롱팔이 될 수 있는 거죠. 이현 씨 왜 그러시죠? 생각만 하면 너무 징그러워요. 롱팔이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가져가는 거죠. 가져가는데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?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불을 꺼야 하는데 아, 또 일어나. 이게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? 발에서 팔이 났습니다.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얼마나 자, 반박혀 됩니까?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네, 끝나지 않았습니다. 계속 진행해주세요. 여러분. 끊어졌다, 저 아저씨. 당신들은 아까. 어디가 감싸우신데요? 눈이 세 개 있을 때 네네. 걸어가면서 뒤쪽에 있는 팬분들을 바라본다 했죠. 네네. 팬분들이 무서워할 거란 생각은 않습니까? 오오오. 야, 판이 밝혀있으면 안 무섭겠냐? 자꾸 여기서 톤을 높이시면서 그렇게 더 말씀하시는 게 더 무섭습니다. 정중하게 했습니다. 정중하게 했습니다. 정중하게 했습니다. 정중하게 했습니다. 정중하게 했습니다. 정중하게 했습니다. 여러분들. 아까 승하 씨가 그러셨죠? 눈빛으로 본다. 하지만 그 눈빛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저는 지금 도겸 씨 눈빛에 너무 반했는데요. 그 눈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것 같아요. 이 세상 사람들, 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빛만 줄 수 있습니까? 손을 건네야 됩니다. 손을 건네서 잡아줘야지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고 감정 전달이 되는 거죠? 근데 많이 손이 엉덩이에 남아있다면 엉덩이라도 진심이 중요한 거죠.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고 손이 세 개라면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손을 함께 잡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샤워를 할 때도 머리를 감으면서 양치를 할 수 있습니다. 어머나. 그거 너무 좋다. 양치를 하면서 몸을 씻을 수 있습니다. 들어보니까 진짜 유용하다. 엄청나게. 엄청 유용하다. 발이 세 개라면 방금 안되면 엄청나게 만들 겁니다. 네, 반갑하십시오. 저는 반말하겠습니다. 승하 씨. 네. 옷을 한 번 벗어주세요. 네. 봐보세요. 요즘 이 세상들의 옷은 다 두 팔 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쵸. 만약에 돈이 없어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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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팔 있는데 돈이 없어요. 그런데 옷이 필요해요. 그런데 맞춤 옷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두 팔 달려있는 옷을 세 팔 갖고 어떻게 입을 거예요? 뭐라고요? 아니 아니야. 혹시 그게 이분입니까? 맞습니다. 저도 미심쩍긴 한데요.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의 눈은 굳이 몸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둘 수 있습니다. 어디..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말이 됩니다. 누가 어딘지? 누가 안 됩니다. 신체 내부에서만 가능합니다. 아 그래요?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저희 마지막 비장의 모기. 네. 잠시만요. 비장의 모기예요. 뭐야? 목이 아프다. 과학자 같아. 과학자. 한 20년 동안 연구하다가 현재 팀 진행해주세요. 발 세 개. 발? 손 세 개요. 손 세 개. 좋은 거 있어요.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죠? 네. 그럼 이제 햄버거 세트 먹을 때 한 수는 햄버거, 한 수는 감자튀기, 한 수는 콜라. 이렇게 세 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혼자 영화관을 가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. 그리고 두 손을 이렇게 먹고 이거로 이렇게 먹이는 거 세 개 번갈아가면서 먹는 건 뭐가 달라요? 말하고 있잖아. 자 이제 반박이 불편해 갑니다. 그리고 이제 영화관 자는데 만약에 혼자 가면 한 수는 팝콘, 한 수는 영화표, 그리고 한 수는 콜라 아니면 마실 거. 이렇게 혼자도 편하게 영화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. 아 너무 편하네요. 아 좋습니다. 영화관을 많이 다니는 입장으로서 정말 이보다 편할 수 없네요. 이 두 개는 저희가 완성인 것 같습니다. 반박하겠습니다. 마지막! 사실은 아까 뒤에 말했던 그 손 세 개 만약에 있으면 한 손 콜라, 한 손 감자튀김, 한 손 햄버거 하는 건 편한 거 인정할게요. 진짜 인정하죠? 근데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요. 어떻게 감자튀기나 햄버거랑 콜라 세 개 같이 먹어요? 번갈아가면서 먹는 거죠. 한 입씩 조금 조금 먹으면 그러면 필요 없잖아요. 두 손 있으면 충분해. 왜냐? 다야 양념이 다. 잠시만요. 반박하겠습니다. 저는 25년 동안 두 손으로 너무 편하게 살았습니다. 맞아. 저희도 두 손으로 너무 편하게 살았습니다. 맞아. 아니 그게 뭐야? 아무것도 세 마리 필요 없습니다. 영화관 말하잖아요. 근데 영화관표 콜라랑 팝콘 있잖아요. 근데 영화관 들어가는 순간은 영화표 사실 필요 없어. 그리고 영화관에서 핸드폰 만지는 거는 잘못한 거예요. 당신은 누굽니까? 핸드폰 만진다고 안 했습니다. 아까 뒤에 했어요. 들어갈 때 들어갈 때 들어갈 때 그러면 들어갈 때는 어떻게 그러면서 먹었지? 그것도 잘못한 거지. 그거도 잘못한 거지. 그거로 가면서 먹는 거. 사시는 분께서는 먹어도 됩니다. 맞아. 그걸로 가면 사회했다. 네 약간 그런 거예요. 네.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. 자 라스토로 하겠습니다. 뭐 준이 말이야 이해됩니다. 사실 들어갈 때 손 세 개면 뭐 티켓은 그냥 주머니 넣으면 되고 핸드폰은 주머니 넣으면 되고 근데 바지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. 바지가 내려갈 거에요? 대신 바지 내려갈 수 있다. 이게 주녀의 missing帶 oil인 place 데이트가 없음. 벨트가 없다. 그러면은 벨트 역할을 손이 해주는 거죠. 여기에 만약에 와이프가 있으면 잡고 가는거죠? 약간.. 멜빡 역할을 해주세요 춤출 때 이 허리띠 잡으면서 약간 멋을 표현하지 않습니까? 멜빡 역할을 표현해 민규가 허리띠 잡으면서 나 확실히 춤 얘기하니까 엄청난 장점을 발견했어 봐봐요 저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손 세 개 뭐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연습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연습할 때 앞모습을 보면서 춤을 연습하죠 근데 눈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세요? 그러면 뒷모습까지 다 이쁘게 각도를 잴 수 있는 거예요 뒷모습?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? 뒷모습도 섹시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거울이 있다는 가정 그렇죠? 약간 이렇게 했을 때 보면 각도가 좀 틀어졌는데? 살짝? 그러면 왕벽 완벽한 각도 완벽한 각도 완벽한 각도 그러면 춤을 안 추는 사람들은요? 그런가요? 자 세 개를 받겠습니다 어릴 쪽 가장 잡기 힘들었던 곤충이 뭐입니까? 잠자리요 잠자리죠 잠자리가 왜 잡기 힘들어서 저는 콩벌레 저는 바퀴벌레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잠자리는 왜 힘들었냐면요 잠자리는 뒤에도 눈이 달렸다 해서 시야가 응자를 놓습니다 뒤에 눈이 달린 게 아니라 360도로 달렸어요 시야가 제 아래 즉슨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시야가 그렇게 넓어진다는 뜻 아닙니다 그럼 당신이 잠자리가 된다는 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줄 알고 있습니까? 이런 잠자리 녀석 저거 안경이 딱 잠자리 같구만 이제 그거 잠자리입니다 당신이 잠자리 녀석이 편한데 두 명 좀 시켜주세요 저 두 명 생각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? 정중하세요 당신이 되게 거침없네요 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해도 되겠습니까? 마지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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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짝 구질구질해지는데 구질구질? 구질구질? 구질구질은 단어를 쓰겠습니까? 구질구질까지 하지 맙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도 요즘에 360도 카메라 다 뷰를 볼 수 있는 느낌 뭔지 아시죠? 아 알죠 알죠 사람들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더 다양하게 한 평면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면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눈이 세 개가 달린 게 손이 세 개 달린 것보다 사람들이 그런 욕구를 더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구질구질하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질구질은 말 양 팀 모두 더 이상 펼칠 논리가 없는 것 같으므로 이번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논리에 설득 당하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이 정말 재밌을 것 같군요 댓글에서 싸워면 되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네 이런 명언이 있죠 인간은 입이 하나,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를 듣기보다 빨리 하라는 뜻이다 이번 주제는 또 어떤 주제일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육체 나이 10살, 평생 육체 나이 60살 단 정 씨는 지금 나이 그대로 가져감을 알려드립니다 자 왼편이 팀 이름이 뭐죠? 저희가 현재입니다 현재 팀 오른편이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팀입니다 아드레날리는 뭡니까? 자 그럼 육체 나이 60살 팀 논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0세를 살아보셨나요? 네 60세로 살아보셨나요? 아니요 저는 10세로도 살아보고 60세로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자 자 자 저도 한번 한 말씀 네 이는 씨 윙기 씨 자 평생 육체 나이 60세 정 씨는 지금 나이대 제가 지금 21살이고 저희가 다 20대죠 영화 좋아하시나요? 네 드라마 네 좋아합니다 많은 그런 컨텐츠물 좋아하시죠 근데 어떤 게 달려있을까요? 오른쪽 상단을 보세요 연령대가 있습니다 어 좋은 근데 평생 육체 나이가 10세다 만화만 보실 거예요? 아니죠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싶을 텐데 그 연령대 때문에 못 봐요 어벤져스 그렇죠 그런 거 아주 너무 불편하네요 그리고 또한 10세 정도면은 이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기억나시나요? 실로 매달거나 치과에 가서 아프게 10살 때는 이미 다 잘 아니 저는 그게 좀 느렸네요 조금 진행 중인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60세로서 좀 더 다양한 걸 더 즐기고 느끼면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의 있습니다 의견도 예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육체 나이 육체만 10살로 돌아간다고요 근데 내 나이는 24살이야 영화도 바보 되는 거야 다 봐도 돼 아니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 그렇네 정신현력만 나이 떼고 육체랑은 다 내가 10살인 거잖아 그렇죠 정신현력만 부치가 되는 겁니다 일단 육체나이 10세면 일단 여러분들도 10세를 거쳐 오셨겠지만 체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체력이 닳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10살로 돌아가잖아요 네 더하기 빼기 난리 납니다 더하기 난리 나요 여기서 나누기 나누기까지 할 수 있어요 3 더하기 3은 6 기가 막힙니다 의견 인정합니다 현대성을 갖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우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살로 돌아가죠 아이돌의 노래 작곡 이런 사람 없죠 10살이 10살 때 이런 음악을 하는 거죠 10살이 네 계속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동그로 살 수 없는 게 뭡니까 아 동그로 살 수 없는 게 뭡니까 추억 시간이요 그렇죠 시간 얘기했죠 시간은 올해는 이미 6살이기 때문에 졸만은 꽁자입니다 그렇죠 젊음을 다시 얻는 거죠 젊음에서 캐스터할 수 있어요 60세는 왜 젊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60세 네 수컵드시나 지금도 계속 늙었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나요? 우리 늙어서 그래 우리 너무 늙었어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 나이가 25인데 자 저희가 평생 6체나이 10세가 되면 굉장히 생활 속에서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네 저한테 저쪽 같은 팀이라고는 알고 계시죠 네 발언권을 전혀 걷지 못하고 계시죠 다음번에 나갈 겁니다 다음번에 저 친구는 굉장히 비장해 보이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불편한 상황들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나 좀 나에게 불리한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어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열세 열세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라면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왔을 때 어? 너 이거 무슨 이거 누가 이렇게 하랬어? 이게 뭐예요?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 어린아이를 누가 위험한 걸까? 그건 양아치 아닙니다 정말 스승이었죠 자 인턴스텔라 팀 진행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총 정리 저희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팀이 들어가셔서 네 저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네 윤정환 씨 연습 끝나고 맥주 드시죠 아 저 요즘에 안 먹습니다 가끔씩 즐겨 먹었지 않습니까 예전엔 그랬죠 네 만약에 그런 술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 저는 요즘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조차 투표권조차 없습니다 중요해요 이거 그걸 가지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가면 저희가 어떤 말을 해서 정신적으로 가면 약간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 나 이거 뭐지 이렇게 하면서 어린 거를 장점으로 가져가실 거라면 10살이면 법적으로 일을 못하고 혼자 생활할 수 없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계속 의존하고 평생 부모님 아니면 어른들한테 의존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머릿속 정신연령이 25살, 23살이라면 그게 정말 답답하지 않을까요? 아니요 수현씨가 15분 동안 준비하셨던 그래도 좀 충격받는 척으로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바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시 하세요 지금 자리 받아줄게요 충격받는 척 보여주세요 네 10살이면 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고 혼자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누구한테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린 나이라면 돌도 씹어먹을 나이입니다 아까 조슈원 많았던 거 축하할게요 지금 우리 직업 뭐죠? 우리 아이돌죠 근데 열세 때 아이돌 본 적이 있죠? 근데 요시세대 아이돌 본 적이 있어요? 없잖아요 아직 그래서 우리 만약에 요시세 요체 라임이었으면 우리 최초 요시세로 이렇게 하는 아이돌이에요 최초의 육시세대 아이돌 그리고 생각해봐요 항상 8시 지나면 미성년자들 무대 못 올려 10시 연말 신앙씨 아무도 못합니다 네 아무도 못해요 무대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10시 지나면 밑에 우리 캐럿군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 나이 때문에 무대 못 올려야 해요 나도 해봐서 알어 캐럿들 너무 많아요 진짜 슬퍼 캐럿들은 항상 10시 넘어서를 기대할까요? 그 전에도 충분히 방송이 10시 넘어서도 그때는 당연히 캐럿들도 이해해줄 거라고 합니다 10살짜리가 12시에 뛰어다니는데 캐럿들을 걱정 안 할까요? 지금 반박 불가능합니다 이 나라는 60세로서는 법적으로서 성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릴 수 있고요 나이가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것보단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것으로도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마음부터가 편하지 거기서 플러스 몸이 늙는 거지 마음이 늙습니까? 그건 아니죠 그렇죠 승관씨 네 말 잘했어요 저 혹시 마지막으로 얘기해도 됩니까? 네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까 누가 말했죠? 항상 의존해야 된다고 내가 어 슈아 말대로 의존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 부모님께 의존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? 네네 근데 60세면 이제 부모님이 나이 드시는 걸 보면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같이 늙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10세면 부모님이 다 늙어가시는데 계속 의존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10세에 즐길 수 있는 친구들도 한없이 나이가 먹어서 30살, 40살이 돼가는데 10대에 머물러서 또 누구랑 같이 어떤 친구를 사겠 겁니까? 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? 알겠습니다 일단 부모님부터 말을 하고 저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한 명 한 명 다 반박을 하고 싶은데 저도요 우선은 부모님과 무조건 함께 살아야 된다 그리고 10시 이후에 방송을 못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는 강제적이지만 어쨌든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퇴근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어 잠에 드는 것과 규칙적인 식사 키가 많이 크겠네 네 저희가 평소에 정말 많이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9시 50분입니다 네 10분 뒤에 퇴근할 수 있는 거예요 우와 진짜 50세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퇴근을 그리고 버논이가 말한 것처럼 조금 부럽네요 왜 자꾸 의존이라는 얘기를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경제적인 활동 어떻게 할 거죠? 경제적인 활동?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나이가 어려서 못한다 그것도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이가 어렸을 때 하버드대학교 가는 천재적인 그 아이들은 하고 싶은 일이 경제적으로 손을 보나요? 죽어도 100명 중에 1명 꼴 아 그쵸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이가 어려도 할 수 있다 나이가 어려도 쇼미더문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아까 10세는 의존을 하면서 산다고 했죠 자 끝나셨나요? 아닙니다 아니 안 끝났습니다 진행해주세요 사람들이 보통 사회에서 다 들어주지 않는다고 기금식이 아예 들어주지 않는다고 네 진행해주세요 저 웁니다 저 웁니다 10세네요 10세는 아무리 육체가 어리고 당신은 육체가 60세기만 그래도 정신은 그 깨어있는 정신 만약에 우리 나이 정신 나이가 그대로 간다면 육체 나이가 어떻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 나이가 또 저희 나이 상태에서 어? 10세로 돌아간다면 어린이 세트만 먹으면 절약이 됩니다 뭐라고요? 우리 신선 선릉탕에서 어린이 세트 아세요? 신선 선릉탕에서 어린이 세트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많이 먹었거든요 그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걸로 배가 찬다고 생각합니까? 아니요 하지만 육체 나이는 10세이기 때문에 장이 크지 않고 그리고 그 어린이 세트를 먹었을 때 얼마나 그 추억이 나 지금 울 뻔했어요 그 돈을 지금 부모님 돈으로 먹지 않습니까? 그 돈을 절약해서 쇼미더머니 왜 자꾸 쇼미더머니 나와 아니 10세 나이에서도 충분히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못 벌어요 어떻게 벌어요? 얘기해봐요 알바할 수 있어요? 못합니다 알바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튜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작곡을 해서 음악을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닥에서 동전을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설거지를 한다든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곧 의존입니다 저희가 얘기했죠 그게 의존이에요 아니요 의존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의존은 합법적으로 충분히 돈을 벌 방법은 충분히 많다는 겁니다 예 10세는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이가 시리지 않습니다 60세도 안 시리죠 왜 60 나 진짜 이게 60세는 왜 시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? 왜냐면 제가 지금 시리거든요 저희 아버지 3개씩 드세요 제가 지금 시리다고요 저희 아버지 3개씩 드신다고요 내가 60세리면 시릴 거 아니야 그렇죠 저희도 안 시리다니까 근데 요즘에 요즘에 이제 의료 그것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100세 시대여서 60세 돼도 좀 건강할 것 같은데 그래도 10세로 사는 게 좋은 게 더 건강하죠 피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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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발음을 왜 60세도 피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10세에 비해서 우리 외적인 거로 가진 않습니다 10세 10세 발음 준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0세에 비해서 10세에 비해서 피부가 비림발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 토론이 굉장히 정신감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솔직히 처음으로 토론하면서 화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화해하게 사실 60세 10세 뭐가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한 마디씩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마디 진짜 또 이번에도 망치기만 하세요 10세와 60세의 차이는 10세는 못 할 수 있는 게 있고 60세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똑같은 영수 전신 연령으로 그 나이로 간다면 저희는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5분 뒤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도 마지막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네 네 네 멋있다 양 팀 모두 더 이상 이제 펼칠 논리가 없으므로 이번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퇴근할 수 있는데 10세가 좋지 않나요? 네 5분 뒤에 퇴근 부럽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논리에 설득 당하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댓글로 10 또는 60으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토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머리 뭐하는 소리야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Going 17 눈 감아봐